작년 4월달 모 방송국 시험 볼 때 너 잘되라고 내가 비대한지 얘기했다. 점수 더 주라고. 야, 지금. 응? 근데 이따위야? 이따위야. 내가 널 도왔잖아. 너 잘되라고. 자, 지상 씨. 지상 씨. 당연하지? 당연하지. 그래서 나 떨어진 거 알지? 빨리 갈 수 있는 거. 공채로. 너가 이거만 하면서도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데. 사장님 면담 받고 잘렸어. 니가 왜 나서? 니가 내 인거. 당연하지? 드디어 또 약간 진정을 하시고. 너 엑스맨 PD 얘기 오늘 들었니? 너 오늘 마지막 방송이래. 마지막 방송.